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오늘 추미애가 윤석열 총장 징계에 대해서 문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즉각적으로 재가를 받았죠. 그러고 나서 추미애는 자신의 사명을 다 마쳤다는 듯이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해가지고 여러가지 후속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해당 소식들 정리해서 전달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추미애 사의 표명에 대해서 결단을 높이 평가하고 숙고하겠다라는 이런 의견을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립서비스로 굉장히 많이 해줬는데 과연 추미애 입장에서 문재인의 이런 립서비스가 달가웠는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아무튼 관련 소식을 보면 추미애는 검사 징계위원회가 의결한 윤석열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안을 문 대통령에게 제청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물러날 듯을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의 추진력하고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하고 수사권 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한 점을 감사하다라고 평가했으며 본인의 사의 표명과 거치 결단을 높이 평가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숙고해가지고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문재인이 말은 이렇게 했지만 추미애의 사의를 받아들일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문재인이 추미애 떠나는 길에 저 립서비스 한 말도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하나도 맞지 않는 말입니다. 문재인은 추미애의 추진력하고 결단이 아니었으면 공수처하고 수사권 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이 불가능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추미애하고 공수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죠.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에 패스트트랙 태워가지고 올린 다음에 이번에 공수처법 개정안 그냥 통과시켜버린 것이고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죠. 그 과정에서 추미애가 어떤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작년에 그 패스트트랙 태워가지고 넘긴 다음에 그 후부터는 계속해서 국회의 시간이었는데 여기에 추미애가 얹을만한 건 거의 없었죠. 그나마 추미애가 공수처 관련해가지고 도움을 준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라면은 윤석열 찍어내기를 하도 거지같이 해가지고 현재 집권 세력에서 위기의식을 느껴서 이제는 야당의 눈치라든가 국민의 심기 같은 거는 전혀 살피지도 않고 공수처법 개정안 자기네 마음대로 그냥 바꿔가지고 밀어붙여서 정권을 향한 수사를 막기 위해서 공수처를 어거지로 빨리 출범시킬 수 있게 이렇게 밀어붙인 거 여기에 추미애가 도움을 준 것이지 공수처가 출범하는데 추미애가 사실상 뭔가 도움을 줬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상황이죠. 반면에 추미애는 윤석열 총장을 대권 1위까지 찍게 만들 정도로 윤석열 총장의 지지도를 올리는데 완전히 1등 공신이었으며 이번 정권이 권력을 향한 수사를 어떤 식으로 막는지 어떤 식으로 억압을 하는지 국민들에게 아주 적나라하게 목격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추미애 관련해가지고 마치 공식처럼 추미애가 밀어붙이는 일들은 자신들 진영의 자살골로 그대로 연결이 된다라는 그 공식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것 뭐 이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아무튼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고 나서 이번에 사임 의사를 밝히는 데까지 조금이라도 관심있게 뉴스를 보신 분들은 문 대통령이 추미애 떠난 길에다가 추미애의 추진력하고 결단이 없었으면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다라고 이야기한 게 얼마나 립서비스인지 다 아실 테고 문재인의 저런 발언이 진심이 아니라 단지 립서비스라는 건 추미애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사위 표명 관련해가지고 윤석열 총장 측에서도 반응이 있는데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추미애가 사위 표명을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가겠다라는 이런 입장이 나왔는데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추미애 장관의 사위 표명하고 상관없이 법무부와 징계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것이며 총장직을 수행하겠다라는 의지로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우선은 윤석열 총장 측은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안을 재가한 6시 30분부터 현재 두 달 동안은 검찰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게 사실이고 이에 대해서 윤 총장 측에서는 즉각적으로 징계 처분 취소 소송하고 정직에 대해서 효력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당연한 얘기지만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 측에서 추미애를 별로 신경 쓸 이유가 없죠. 물론 그 전에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추미애 혼자서 윤석열을 자기가 찍어내겠다라고 난리를 친 것이지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번에 추미애가 윤석열 총장 징계 관련해가지고 이거를 문 대통령에게 제청을 하고 문재인이 재가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윤 총장 입장에서 싸울 대상은 문 대통령으로 바뀐 것이고 나중에 윤 총장 측에서 혹시라도 이 집권 남용 관련해가지고 법적 다툼을 벌일 일이 생긴다면 그때 추미애를 소환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상황에서는 윤석열 총장 측에서 추미애가 사의를 하던 춤을 추던 별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추미애 사의에 대해서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추미애 사의에 대해서 역사상 최악의 법무부 장관이었다라고 평가를 했고 사의 표명은 당연한 퇴장이라고 평가했는데요. 국민의힘 측의 입장을 보면 국민의힘의 김혜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 오직 윤석열 죽이기를 위해서 존재했던 역사상 최악의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라고 논평을 하면서 오늘의 사의 표명은 대통령의 말처럼 결단이 아니라 임무 완수를 마친 이에 당연한 퇴장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추미애 장관을 비롯해서 문재인 정권은 목적을 달성했다면서 웃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곧 웃음은 국민과 역사의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역사상 최악의 법무부 장관이다라고 한 말은 100번 공감이 가는 말이죠. 우선 이 사람이 수사 지지권 난발한 것만 보더라도 완전히 상식 이하의 사람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고 헌정사상 추미애 전에 수사 지지권 발동된 게 딱 한 번밖에 없었는데 그 후에 난발된 모든 수사 지지권은 추미애가 전부 다 난발을 했습니다. 그것도 뭔가 객관적인 증거라든가 합당한 이유도 없이 뭔가 사기꾼의 말을 듣고 수사 지지권을 난발을 한다든가 또는 완전히 그 진영 논리의 편성을 해가지고 거의 뇌피셜에 가까운 이야기에도 감정적으로 반응을 해가지고 수사 지지권을 난발을 했죠.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추미애가 수사 지지권을 저런 식으로 난발한 것 때문에 수사 지지권을 발동하는 것이 희화화됐다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으며 추미애가 스스로 법무부 장관의 그 위험이라든가 그 엄중함을 완전히 희화화시켰다라고 비판해놨고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을 하는 동안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후퇴시켰다라는 평가가 중론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측에서도 추미애 사임 의사에 대해서 논평이 나왔는데 민주당 측에서는 법무부하고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하는 국민의 여망과 문 대통령의 결정에 검찰이 화답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하고 관련해가지고 헌정사상 최초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검찰총장으로 남게 됐다라고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징계를 재가한 만큼 공직자답게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숙과 성찰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으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더 분명해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추미애를 향해서 추미애 장관의 결단에 깊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면서 민주당은 검찰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지속해 나갈 것이라면서 검찰개혁의 소임을 충실히 이행해 오고 공수처 출범과 검찰개혁의 큰 성과를 남긴 추 장관의 결단에 다시 한번 깊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민주당 역시도 문재인이랑 마찬가지로 립서비스라고밖에 보이지가 않고 사실 이번에 추미애가 사임하는 것에 대해서 야당보다는 민주당이 더 시원한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동안 정말 추미애가 하고 있는 짓을 보면 알턴이 같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을 텐데 이번에 추미애가 사의 표명을 해가지고 알턴이가 빠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 사실상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이 되고 나서 민주당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깎아먹는데 1등 공신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미애가 사의를 표명한 것이 자의인지 타의인지는 알 수가 없으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장 큰 내부의 적이 하나 이번에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저만의 생각이 아니겠죠. 아무튼 추미애 사임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런저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역시나 가장 인상 깊은 것은 일말의 연민이나 동정심도 사라지게 만드는 퇴장이다라는 국내의 헌법 권위자의 과거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